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1년만인 것 같네요. 1년만에 코트룩결화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두려운 마음도 좀 있고 설레는 마음도 좀 있는데 재밌게 잘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트룩결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알림도 좀 보내고 랄프야 그래 심장박동기 좀 줄래? 어 심장박동기 차고 할게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재밌겠다. 음 그 느낌인데 휴우... 어 키가 잤다. 아 나 이거 벗을 때마다 진짜. 네? 정정기요? 어. 안 죽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정정기...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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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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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찾아. 안쪽으로 가야죠. 됐어? 네. 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 7년 전 격세지갑. 잠시만 여러분들. 겨울철 정전기는 땅바닥에 손 한번 짚고 만지면 정전기 없어져. 꿀팁 감사합니다. 예. 할게요. 자 첫 번째. 코트 7년 전 격세지감. 7년 전. 볼게요. 마우스가 안 나오네. 마우스 포인터. 됐다. 마우스 포인터. 아흐 아흐. 하핳하하. 아니. 하핳하핳. 하하하핳. 하핳. 하하하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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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러분들 내가 뭐 일베 뭐 이런 관련이 없는데 저는 아니 일단 나는 계속 난 이게 나올 줄 몰랐네 와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예 노잼인데요? 어 흠흠 노잼이신데요? 자 다음 쾌락비제이 저는 여자팬킬러예요 그래서 팬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는데? 아우 지금도 뵈지 아아 지금 좀 뵈지 이 쾌락비제 자 다음 볼게요 안 갔습니다 x3 예상했습니다 예 이 정도는 뭐 예상을 했고요 음 갈게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자 일베 이런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베소스는 철저하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노잼이고요 다음 짜짚기님 너는 개새끼야 좀 이런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 그 저 저 짜짚기죠 짜짚기 예 짜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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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목도 짜짚기네요 예 짜짚기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음 기준님 암마방을 간 적이 없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암마를 받은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뚝뚝한 뚝뚝한 웬 뚝뚝한 그분이랑 뭐 왔다든지 그거 구라에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코인 투자는 한 적 없어요? 코인 투자는 한 적 없고 글로벌 오더에만 투자했습니다 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자 1배 안 봤습니다 야 나 왜 혈압이 점점 떨어지지? 좀만 더 위로해서 이렇게 할까요? 됐어 됐어요 다음 암마방 좋아 디딸방 좋아 키스방 좋아 셔츠방이 좋아 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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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아 어디가 안 갔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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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영업적으로 소중히 나오고 다음에 차를 애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너 암마방 갔지 안 갔어요 가잖아 안 갔어요 씩 베라 다음 응 왜 할머니 못 타 먹고 있지 뭐야 두 다리 사이에 좀 응 왜 꽃을 자 다음 보이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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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아 어디가 안 갔습니다 어 세로고침하면 저 보이로 한 새끼 저 차단할 수 있나 아 말을 좀 해주세요 자단 하려면 클리니쉽 깔아야되는데 아 그래요 네 다음 암마방 다음 뽀유 내가 더 죽여버릴거야 다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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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승차하지 말라니까 이런건 정말 야 승차하지 말라니까 이런건 정말 자 이런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 볼게요 네 뭐야 이게 자 다음 희가게니쉬로 희가게니쉬로 오이소우가 어떻게 올린다 버린다 뭐라는 이런 다음 악마방 가기 전까지만 악마방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머물러줘 악마방을 악마방을 안갔단건 거짓말 악마방 가기 다음 응 포근아 어디가 망갔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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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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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 동, 동 동, 동 희 까루까루 線 조금은 쫄겠다 그치? 아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생각보다? 다음 아싸 내일 암맘방 가야지 다음 여러분! 다음 잠깐만 그 리나 이거 베리나 이거 새로고침해 네가 좀 삭제를 해줄래? 다 지웠는데 새로고침을 하세요 새로고침 내가 하면 되지 자 닉네임이 미라니VBS 아 나 미쳐버리겠네 VBS 오케이 미라니VBS 잘 안들려요 너무 작은데 이번 네 잘 안들려요 너무 작은데 이번 경찰 그럴게요 아직도 팬이 있다는 게 신기한 남자 바로 노래하는 코트 아프리카TV를 흔든 코인케이트의 주범이 어김없이 6개월의 법칙으로 돌아왔다 1987년생 노래하는 코트 본명은 윤태훈 아프리카TV 1세대 BJ이자 한때는 구독자 60만명까지 찍어봤던 명실상부 대기업 인터넷 방송인이었다 닉네임답게 한때는 노래 방송을 주로 했으며 JYP에서 윤두준과 함께 연습생을 준비했었다 2021년 코인게이트로 날아가버린 후 현재는 따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손수 뿌린 어포들이 터지면서 시청자들과 싸우는 짤들이 웃음별로 쓰이고 있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 건데 네 뭐 다음 누구시지 저분이 다음 여러분 제가 엄마 엄마 좋아해 다음 1 2 2 4 3 이 새끼 건데 절대 안 들어 상놈새끼 저거 몇 개로 올리는 거야 1 2 3 2 4 8 재원 오빠 여기 들어와 오늘 서비스 얼마나 아이 노심입니다 소금님 한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자는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알라를 위하여 가만히 굿 굿 굿 굿 매일ahren lesser від 안 들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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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복귀십니까?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야 돼요. 다음 분. 예.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방송하세요. 예. 저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고 그냥 그냥 끝까지 갑시다. 예. 집에 가서 해명하세요. 예. 경찰에 신고할게요. 예. 집에 가서 해명하세요. 와. 혈압이 68까지 떨어지네. 와. 나 왜 이렇게. 다음. 다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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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오. 오. 왓더. 다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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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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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것도 없는데 디슈나 봐야겠다 뭐야 휴먼지 성광비 영상 시발 뭐야 영상 클립 다음 닉네임 부베도 이제 안 볼게요. 네 같은 내용은 재미대가리도 없는거 계속 올리셔가지고 예 음 저도 정말 불화로 좋았는데요 다음 음 뭐야 이게 네 니네가 뭔데 내 방송에 이래라 저래라 이 시벌새끼들아 이런 개 버러지같은 새끼들을 만나 나가 너도 나가 이 시벌 놈아 비응신 나음다운 새끼들 아 아 씨발 오늘 방송 우리 존나 싶네 아 씨발 휴먼하고 암맛방이나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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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녀의 말 못한 진심 여러분 저거 폭로 하나도 할게요 다음 다음 오빠 벌써 갔어? 이런거 하지마요 에이 이런건 너무 저기다 예 자 다음 다음 이거 코오랑곡 이 새끼도 쳐낼게요 재미없는 애들 아예 그냥 아 DC 그걸로 해버려 아 이거 아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다음에 예 확실하게 쳐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냥님 닝괜상 닝괜상 와따시 이모구턱장 바질을 탔쥥 와따시 이모구턱장 무지하게 귀여운 탔쥥 헉 에 에 에 이 이모구턱장 에 이모구턱장은 어디가꼬 여기 해병 카리가 눌려져 있는 탔쥥 하 씨발 암마방 최고, 암마방 최고, 암마방 그게 뭐지? 사람들이 우리 집 올 때 연락하고 와 알겠어 그게 뭐지? 너는 삶을 막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암마방 몰랐어요, 예 다음 야, 라이보야, 오늘 어땠냐? 괜찮았지? 자, 이리로 와봐 말아 말아 아 뭐야, ㅅ같아요, 하지 마세요 아, 이제 내 거 한다 비영신같은 남새끼다 다음 다음 아아 나, 윤태현 오늘도 달린다 앙, 앙 암마뿌 아아 아, 여기가 바로 신현인가? 여기에다가 써버릴 놈은 그 누구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거야 아아 좋았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아 자네가 바로 그, 새로 온다는 외국인인가?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하 아, 제 이름은 텐도 뭐라고? 텐도 뭐? 아이, 난 그런 난 그런 그, 외국인은 그, 복잡스러워가지고 잘 몰라 그냥 네 이름은 오늘부터 춘식이에요, 춘식이 알겠어? 에, 아이, 어르신, 제 이름은 춘식이! 씨발, 뒤집어셨냐? 아, 어르신? 그리고 몇 달 후 저, 어르신 저, 어, 손목이 진짜 아파가지고 진짜 안 되겠거든요 제가, 힘줄도 약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이, 침장마르지 그랬어 다음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예, 사장님 요 안마빵인데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안 오면 못 잡니까? 예? 12시 반까지 안 오면 다음 아, 국방된 물 전문조 일배하지 마세요 아, 드디어 터졌구나 아, 그 우리 가게 부평 별밤인데 그 엄청 뚱뚱하고 개돼지새끼 한 명 있었고 그 안경 쓴 분이었나? 음, 그렇고 모자 폭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맨날 그 할때마다 안 기노띵 이랬었나? 하여튼 그 뚱땡이 새끼랑 왔었는데 모자란 새끼랑 왔었는데 초이스를 한 세 번이나 바꿨나? 아, 그래가지고 진상인 줄 알았는데 아, 팁은 좀 잘 잡았던 걸로 기억하지 가게 CGTV 올리세요 무분별하게 이런 댓글 하나로 CGTV로 몰타게 해서 몰지 마세요 시고 있는데 진짜 X같네 비응신 참가 번호 38분까지 봤죠? 네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똑 나가주세요 안 듣겠습니다 아까 했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59.28님 59.28님 깊은 척 받아가수점 3초 다음 조금만 더 미... 다음 음 철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밤맛밤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자, 어... 다음 부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볼게요 조금만 더 밀어내...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우리 서두님께서 10만 개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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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때용 안녕 여러분 다 뽕할게요 코트 일기 무면허 운전에다가 코인 관련해서 그게 다 했고 세탁실에 있는 모텔기도 제가 발견했고요 똑똑똑 막아주세요 다음 다음 여러분 꼭 노래하는 거 같아 꼭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뭔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륜이라든지 코로나에서 불륜이요? 인간의 존엄성 아주 윤리의식을 아주 알아먹는 글쎄요 저는 기사에 나오는 그런 BJ들 보면 사회를 존먹는 사회를 존먹는 아주 화렴치한들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 같은 소감 골고루 두개 가족 태훈이가 이 동네에 꽉 잡고 있어 코토 오빠 왜 요즘 우리 가게 안 와요? 코토 오빠 우리 가게 다시 와요 내가 똥까지 해줄게 다음 오빠 안 돼 다음 새해는 암마방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에 대한 소스가 이거밖에 없나요? 다른 거 없나요? 자꾸 이 앰비만 자꾸 나오니까 조금 다음 아이씨 다음 야 몸이 좀 찌뿌등한데 글로벌 오더나 사러 갔 커트 오빠 요즘 야 야 여기 좀 주물러 시바려나 시바 워 시바 시바 아홉 다 더 콰이엇 네 다음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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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브 기묘 피빈아 오늘 어디 가는 날이야? 암마방 좋아 유녀 그 노래들 신경을 너무 좋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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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쉬리요. 어쩔 TV, 저쩔 TV, 어쩔 냉장고, 저쩔 새싹기, 어쩔 스타일러, 저쩔 가습기, 어쩔 초고속 진공글랜덤 밑사기, 어쩔 저쩔, 저쩔 저쩔, 저쩔 저쩔, 암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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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짤림, 저쩔젤림, 꾸꾸려, 빙평, 즐거워 놔줘, 켁킹맞줘, 주욕식줘, 응, 죽이줄, 어, 또 박치줘, 아무것도 못하줘, 아무것도 못하줘, 그냥 하나쥬, 네네네네, 알겠습니다네, 아무도 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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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응, 근데 어쩔 TV죠, 약굴교죠. 아, 오랜만에 코트 형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씨발, 남받네, 이 수돗물 유춘, 다음, 딸규윤아인 것 같아, 얘한테, 얘, 저 혹시 빨 면인데, 그 세상의 그 제자라고 할까요? 세상님도 만약에 제가 나락에 갔다면, 제가 나락간 것을 가지고서, 오늘의 이슈라든지, 혹은 영상활동을 하셨겠죠. 세상님의 뜻을 이어서, 이 하늘의 뜻대로, 저는 그분과의 인연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 부랑님, 그때 우리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싸우거나 손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유쾌하게 가자, 라는 말이 있어서, 저도 그의 뜻에 따라, 네이버 사다리로, 유쾌하게,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하, 이런 말이 있죠.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 친구의 문제는 분명 있겠지만, 그 친구를 믿었던, 자신의 안목을 되돌아보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돼지새끼는 자고 일어나서, 똥싸고, 3kg 빠져있으면, 존나 뿌듯한지, 찍어서 쳐 올린다니까? 그래봤자, 173kg 돼지새끼인데, 존나 웃겨. 112kg구요. 112kg입니다. 110kg 되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의 둘레가 3,500km라고, 아니 형님, 둘레는 이거고, 지름은 이거예요. 이거를 2D로 봤을 때, 이거 3D야! 이런, 귀여워. 다음, 해 yağ. 다음, 뭐야? 다음 저는 한국의 일론모스크가 될겁니다 토끼야 내려가라 ㄷㄷ 님까지 봤었죠? 새로고침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모셔볼게요 계속 나락해봐 니네 수중에 나락을 가는거야 개 안심한 개 됐으니까 악마방 그만하세요 에? 악마방 그만 가세요 으흐흐흠 선생님 저 다 뛰었어요 야 이 개새끼야 운동장을 누가 그따위로더라 지름이랑 물려라는 거 아니야 너무 작아 코트야 코트야 어 오오오 사고나겠지 네 예상한대로구요 아 저 진짜 빅바닥 마주클로 낼리지 안녕하세요 빅스비에요 윤탄님의 저녁루틴 실행중 아마 밤까지의 안내를 시작합니다 다음 네 나를 택한 운명이 옥탑방 앱 꼭 그렇게 마방 갔어? 마방이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네 그렇네요 다음 여러분들은 K-방격 K-방격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선전하고 떠들어지고 그게 윤탄이었어요 처음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시를 빨리 구해야 웃돈을 주고서라도 백시를 구해봐가지고 국민들한테 70% 이상 마치고 우리 다 구분하시대로 가자 이 경제 축체들을 압박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지금 아마 경제 축체들이 자유업자들이나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성기업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건 뭐 백시를 받는 거 아니다 또 계약 서울이 하고 최근에 로마리아로부터 백시를 얻은 거짓 백시를 얻은 거짓 백시를 얻은 거짓 이제 와서 뒤늦게 미더코나 떠들지만 최대한 백시를 꼭 공급이 안 됐어요 아... 진짜 대통령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맞지? 그리고 이번에 넘기고 다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다음 아... 험아 오늘 방송 어땠어? 네 사장님 병신 뭐라는 거야 이 새끼는 아까 북한만화 다음 6대 6 6대 6 6대 6 다음 엄마 나 취직했는데 수트 한번 말해줘 다음 이야... 마방이도 걸리고 아... 이제 뭘로 가야되나? 아... 씨벌 오토바이 딸로 간다 씨벌 뿡웡 다음 에이 뭐야 이 남당한 년 다음 불러봐 오오 이야... 너 좋다 이리 앉아봐 이리 앉아봐 몇 살이야? 소음이 그녀니 소음이 그녀니 모두 장수리 네 성장님 잘 안들려요? 네 성장님 있어 오오 고운... 깊은 점 박아서 빡대가리 А마 안마 안마, 안마 안마은밥 코잉 좀만 이쪽만 아이언 암마 안마 안마은 받 언제 деся 없으면 다 먹고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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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리 색들의 범죄까지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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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빵 가는 암마 암마 녹취하는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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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병신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록새록하네요 코트 밑안 푸는 뷰제이? 뭐 이런 뷰제가 있어?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을 다음 다음 네 시벌 그만 다시 돼지야, 보고 싶어 연락해라 다음 나락추는데 내 방송 나 X대로 할께 제발 좀 놔둬 나를 다음 옥타바 방에서 암마 자, BJ여서님께서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BJ여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J분이셔? 혹시 여자의 BJ분 맞나? 남자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 아빠 없어요? 이런 거 짜증기 잡고 하면 진짜 제가 뭐 엄마 없냐, 아빠 없냐 이런 얘기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거예요. 뭐 소개하다가, 썰 풀다가, 뭐 보고 읽다가 그런 거지. 저거 짜증기입니다. 방송에서 아빠 없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다음. 다음. 여보세요? 족구야. 뭐하고 있어? 할 거 없으면 마방이나 가자. 확인. 다음. 또 시간입니다. 위베 소스 같은데. 엄마 가고. 언박n 가고. 눈방 가고. 녹취함은. 태운. 태웬. 뱃그타고. 흩하고 내려와 비서를 만났지만 자주 갔던 황제한 말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미만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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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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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를 만났지만 자주 갔던 황제한 말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미만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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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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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분이 계셨습니까? 지금 엄마분이 가기 다음 하아 하아 영감 하아 아니 왜 그래 추천받게 영감 뭐 암마방밖에 소스가 없냐고 묻는데 깊이 들어가줘 원해? 해봐 꾸면 그만이야 다음 다음 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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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를 좋아해 안맛밤을 더 좋아해 에이 다음 로무현님꺼는 아예 재생이 안되네요 58.227 어 몇 개를 올리셨어요 예 미친새끼인가 다음 어 오빠 진짜 술 잘 먹는다 아 반칙이에요? 아니 남자가 술에 치면 안되지 까지거면 아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 쌍남자네 아 안매방 가고 싶은데 죽겠네 아 그만해라 1kg ① 치키틱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총 치키틱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암마방을 가면은 치키틱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초 치키틱키 차가차가 차가차코초 투샵에 25만원 밤에도 낮에도 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아 씨발 여동생님 헤이 헤이 자 바른 테스트니까지였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